이형 당뇨병은 왜 일어나는 걸까? 큰 이유 중 하나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다.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아 살이 찌면 췌장도 힘들어진다. 혈당 조절을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일찍 지치게 된다. 여기에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산도 인슐린 작용을 방해한다. 호두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인슐린이 재기능을 못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 것이다.